어제 오후 5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화공약품 제조 공장에서 위험 물질인 과산화수소 5톤가량이 누출돼 소방과 환경청 등 인력 60여 명이 동원돼 재독 작업에 나섰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탱크로리 차량에 실려있던 과산화수소를 옥외 저장소에 옮겨 담던 중 이상 반응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